전화야. 괜찮아?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. 수호 씨는? 나는 수술 동영상 소리만 들었지만 수호 씨는 그 찰목한 장면들 다 봤잖아. 괜찮아. 극복할 수 있어. 아니 해야지. 조관장님 일은 정말 이대로 묻을거야? 더는 회장님 할머님 부회장님께 상처 주고 싶지 않아. 지금 관장님도 가장 지독한 벌 받는 중이고. 수호 씨는? 애초에 그날 사고만 아니었다면은? 그런 식으로 불행을 따지자면 끝이 없어. 산하 너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. 아니야. 난 언제다 수호 씨 편이니까. 우리 건희도 얼른 찾을게. 찾아서 수호 씨 얼른 더 웃게 해줄게.